월요일이 월요일이 아이씨 누군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짭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에요. 진짜. 정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야! 힘들다. 강제랑 맞지 않는 분들만 들어오는거죠? 아! 아니 저 아니에요! 미음은 좀 아니다. 너무 천박하다. 방이 방치된 방이네. 방치되있는 방이야. 나흘님 청라 어디가 잘나가요? 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잘나간단말이 무슨말이지? 마방이요? 마방은 잘 몰라요. 마방이 뭐 마법방어 뭐 이런건가요? 인천나오리구 아 저 전문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좀 외롭나보다. 연애 관련되어 있는 방도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네. 어... 곧 크리스마스라서? 음... 추워서 외로워서 그치? 아무리 괴물같은 새끼라도 외로움은 다 느끼지. 음... 오늘 뭐 그렇게 막 그 좀 너무 자극적인 방 그런 방은 내가 일단 피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발방 오랜만에 하는거. 그쵸? 어... 연결중 되게 오래 걸리네. 아니 이게 뭐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비 두각 모음이 최적화 이게 뭐야? 아니 그거 별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뭐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 이상한 별이 별게 다 있네. 아니 뭘 흘렸냐고. 아니 공자님이랑 수빈이 두 분만 대화하시고 그래. 다른 방... 다른 분들은 좀 약간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다 병신새끼라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병신새끼들이구나. 쉬네. 네. 한 명은 일단 쩝쩝 뜨면서 존나 쳐먹고. 다른 한 명은 색들인만 존나야 되고. 아 집사하고 싶다. 아 방관리 안 하시는구나. 방관로에서 그 백수 먹으면 좀 맛있지. 아니 방관리요. 방관리. 하하하하 저 봉신새끼. 나 저런다니까요. 아니 방장님 근데 방관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방이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맞아 맞아 진짜로. 마이 맞아. 이거 뭔데? 방치라는 표현 아주 좋았다. 아니... 왜 흘렸냐고. 이방 뭐 수빈이 하나 따먹어 보려고. 아 저런 상황은 당퇴해야죠. 아니 맞잖아. 아니 수빈님. 왜 본인을 지키셔야지 저런 말 듣고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수빈이 하나 따먹어 보려고 이 씨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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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님. 아니 광태 좀 해주세요. 님 따먹으려 하잖아요. 아니 근데 방관리를. 여봐요 여봐요. 시리우스에요 시리우스. 시리우스에요 시리우스. 시리우스에요 시리우스. 야 시리우스. 그 표현이 잘못됐어. 따먹는 게 아니라 드실라고 하는 거야. 하하하하. 시리우스 광태 안 해요. 아니 시리우스 광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장님. 성드립하는데. 하하하하. 아 기다려. 멀티가 안 돼. 광태 하라고 이 씨발 년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방. 방. 방을 이제 이렇게 방치시켜놓고 이렇게. 이 방 안에서 수컷들끼리 이렇게. 논쟁하고. 이 안에서 분열하는 거 즐기는 그런. 더러운 여왕벌이였네. 미친년이었네. 하하. 시발이야 넌 안컷해. 너 딱 보인다 수빈아. 내가 너 참 좋게 봤는데 말이야. 수빈이. 수빈이 완전 천박하냐. 방에 있는 수컷들 싹 다 분열시켜놓고. 그 안에서 네 땜에 싸우는 거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치. 너는 여기서 방관하고 있고. 제3자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그거 관망하는. 아주 나쁜 년이네. 어? 수빈아. 방 관리 좀 하라고. 수빈아니 싫어하고. 방갈로 가서 백수 먹으면 맛있는데. 방갈로. 안 되겠다. 이 방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스스로들 그냥 이렇게 좀. 방에서 거슬리는 새끼들은. 다 같이 왕따시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인천 나와라. 시리우스 끌게요. 시리우스 끌게요. 시리우스 끌게요. 시리우스 끌게요. 시리우스 왕따시킬게요. 시리우스 왕따시킬게요. 아 이게 맞아. 시리우스 끌게요. 시리우스 끌게요. 캐리포터 그 대구 아니야? 토다기도 끌게요. 아까부터. 토다기 끌게요. 토다기 끌게요. 방갈로. 너무 대화가. 너무 방갈로 원툴이야. 방갈로 원툴. 맞아. 너무 방갈로 원툴이라서. 그런 느낌이고. 저는 뭐. 여러분들 선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수빈이가 방갈리를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 맞잖아요. 예. 인천날 끌게요. 인천날 끌게요. 인천날 끌게요. 인천날 끌게요. 인천날 끌게요. 꺼 꺼. 꺼. 나 꺼도 돼. 왜냐. 나는 내 말 듣는 사람들 많아. 상관없어. 나는 그저 수빈이만 갈으면 그만이야. 아니 수빈씨. 저 진짜 싸가지 없는 년이네 저거. 아 진짜 못 배우쳐 먹으냐. 아 진짜 나쁘다 쟤. 수빈아. 나 너같이 아닌 척 하면서. 그런 행동하는 애들이 진짜 싫어. 어? 야. 야. 말씀을 하세요. 봐봐. 이거 남자들 안달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작전이라니까.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치마 폭이 어떻게든지. 둘러싸게끔 만들려는. 저런 수빈이의 더러운. 전략 중에 하나야. 지금. 고. 굉장히 고지능화된. 여왕벌 중에 하나야. 놀아나지 마세요. 그래.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일 잘 놀아내셨으면서.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는 왜 자꾸 수빈이가. 내 말을. 대. 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여왕벌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그런 의미로. 난 나가서. 내가. 실천해서 보여줄게. 여왕벌의 치마 폭에서 벗어납니다. 그만 가나요? 갈 수 있나? 간다고? 꺼져 빨리. 수빈아 갈 테니까. 붙잡아줘. 수빈아 나 좀 붙잡아줘. 일벌이죠? 진짜 나간다. 진짜 나간다. 붙잡으면서. 어? 뭐야 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 그 반응조차도 노잼이야. 어. bj는 돈을 쉽게 버는 직업인가? 어허. 이 밀라노 3대 컬렉션에서 패션 친구로 할 때. 키가 크고 비율이 좋지만 워킹이 안 좋은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워킹이 좋은데 키가 작은 모델은 없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워킹적인 능력보다 타고난 키와 외모와 비율이 모델로서는 더 큰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논리적이다. 자, 이게 재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애초에 애초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키를 아예 그냥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잖아요. 야, 키 몇 이하는 모델로 하기 좀 힘들다. 라고, 그쵸? 크게 재능이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재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비율 존나 좋고 님이 말한 대로 비율 존나 좋고 얼굴도 괜찮고 워킹도 존나 잘해. 그런데 키가 작아. 이런 모델은 없다. 그러면 반대로 키는 존나 크고 다 좋은데 워킹이 안 돼. 그런데도 모델을 한다? 아, 저 인증할게요. 저 인천나을 맞고요. 네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3대 커뮤션에서 밀라노 런던 파리에서 서 있는 모델 아니면 서울 패션이 그만봐도 박치세요. 서울 패션이 그만봐도 키가 작은 모델은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타고났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려고 두 분께서 논쟁하시는 건가요? 말씀 드리기 전에 아니, 저 나을님 나을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주제 이거예요. 아, 주제 바뀌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키와 외모는 재능인가 아닌가? 키와 외모는 재능인가 아닌가? 아, 재능 맞죠. 개새끼야. 재능 맞죠. 저는 재능이 맞다고요. 아빠, 재능 맞잖아, 이 자식. 아까 저는 아, 왜 또 이게 재능이야. 아, 왜냐하면 외모 봐보세요. 우리 외모지상주의에서 제가 짧게 제가 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이거 진짜 외모지상주의에서 당연히 잘생기게 태어나고 예쁘게 태어나고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봤을 때 한 번쯤 눈이 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네,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직업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워낙 가지고 있는 피지컬 자체가 뛰어나면 외모지상주의에서 이건 엄청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너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잘생긴 남자가 한 명이 타고 그 뒤로 어떤 여자분이 한 번 탔어요. 근데 나는 방구를 끼지 않았는데 방구냄새가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와요. 근데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예, 인상을 찌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방화너리다. 방구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것처럼 인생의 완성은 저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야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아, 저, 저... 제가 마지막 할게요. 자, 코트님. 네네.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BJ 얘기를 하고 어, 우리가 BJ가 몸매가 좋고 얼굴이 이쁘면은 네. 약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지 않느냐 라고 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캠 BJ한테 외모과 몸매는 지금 능력이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탱글다잉 신나린 씨는 존나 타고난 거예요. 탱글다잉은 몸이랑 얼굴이 타고 나고 신나린 씨는 엉덩이가 타고 왔잖아요. 재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재능을 갖고 태어났기보다는 다른 여캠에 비해서 유리하다. 돈을 혹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재능이에요, 이마. 유의하다. 복성님 보세요. 여캠한테 여캠한테 콘텐츠가 뭐냐면 여캠한테 콘텐츠는 곧 얼굴과 외모거든요. 맞아요. 콘텐츠에 충청했을 능력이 외모와 얼굴인데 능력인데 그게 곧 재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이에서 돈이 재능이듯이 외모지상주의에서는 외모가 재능이에요. 아, 그러니까 돈이 재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또 한 가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돈이 재능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저는 재능이라고 지칭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벽손다님이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거이겠는데 제 말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외모가 뛰어나면 BJ 시장은 뭡니까?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고 그런데 딱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좋은 몸매와 잘록한 허리와 빵댕이 튼실하고 된장통이 야무지고 우유통이 야무지고 거기에 막 오일 오일 뿌려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몸이 그냥 너무 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외모 자체도 너무 피부도 좋고 피부도 세하얗고 막 그냥 윗가슴에 그냥 실핏줄이 다 보여요. 이런 여자 이런 딱 이성으로서 딱 끌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20배 초중반의 여캠을 보고 그건 누가 설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 경쟁 구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열혈들이 별풍선을 쏘면서 내가 좀 더 그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고 내가 좀 더 이 방송에 좀 더 어떤 그 후원을 하면서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어떤 그런 친밀감을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나 키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의 완성은 저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배주의자의 정말린드가 아니라 네. 저도 얼굴이 이쁜게 혹은 얼굴이 잘생긴게 하나의 유리가 잘생긴다라고 하는거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말그대로 단어의 차이에서 그거를 재능이라고 지칭할 것인지 혹은 유리하다라고 볼 것인지 그니까 저희가 아까 방장님이랑 용님이랑 한창 얘기를 했던게 곧 유리한게 재능인거냐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는다. 자 재능이라는거는 뭐냐 말그대로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어? 다른 사람들의 다른 BJ에 비해서 못생긴 BJ라든지 님이 말하는 된장통이 작은 BJ라든지 빵댕이가 작은 BJ에 비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 유리한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던거고 그거를 재능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재능은 조금 다른거의 영역이다. 말그대로 어? 내가 그 BJ보다 뭐 된장통이 작아도 어? 나는 그 된장통이 큰 BJ만큼 나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어 나의 입담 혹은 나의 아아 뭔 말인지 알거같아 이해 그럼 어떤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는 모든 수단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니까 그 말씀 뭐냐면 그 BJ는 외모적인 능력이나 그 떨어지지만 입담점인 재능이 있는거죠 그쵸 저는 그걸 재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와 능력은 꼭 재능인데 이분이 말하고 싶은거 그거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달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BJ 중에서도 음악을 굉장히 잘 튼다라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원변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와꾸가 개 빠왔는데 그 빠은 와꾸로 사람들이 웃음을 준다든지 여러가지 어떤 그런 어빌리티를 봤을 때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든 것들도 그것을 재능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사실 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것이지만 재능이라는 거는 이제 아예 타고난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능이라는게 사전적인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능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오로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어떤 그런 특성 이걸 보고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코트님 자 코트님 자 코트님 사자문의 키가 농구에서 재능인가요? 한명시만 재능이죠 재능이죠 재능이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재능 기부할 때 키도 기부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야 아니 아니 제가 완전히 멍청하는데 거리네요 아니 지천군님 자 나은님 나은님 자 코트님 자 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님이 누군가가 님한테 말하는 거를 가르쳐주진 않았잖아요 그쵸? 아 그쵸 그쵸 후전적으로 제가 발달한거죠 그니까 님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혹은 방송을 하면서 님이 스스로 터득을 했던 거고 그쵸? 저는 그거를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근데 노력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재능 안에는 노력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결국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님이 이런 것들도 해보지도 않았어 뭐 방송을 해보지도 않았고 뭐도 해보지도 않았어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키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이라든지 혹은 뭐 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네 근데 저는 그니까 직종군에 근무하면서 발휘되는게 재능인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까 얘기를 했던게 뭐냐면 모델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모델이 키가 커 내가 키가 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너 모델에 재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델하기에 유리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야 너 모델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 모델의 재능이 타고난거죠 그니까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좋다라는거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거겠네요 그쵸 스펙이죠 그니까 근데 그 스펙 예예 말씀하세요 노래를 예를 들자면 고음을 내기에 성대가 긴 것보다 짧은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네 음 그건 타고난거 아닌가요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쉽게 말해서 하버드 그 부모님 이제 그 밑에서 자라온 아이는 지능이 좀 타고난 부분이 있겠죠 아 근데 진짜 그 아이가 공부라기 좀 유리한 어떤 그 지능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뭐 양아치 새끼들이랑 어울려 학교 때 그러면은 그 그니까 재능은 내가 갖춘건데 그 이후로의 선택은 나의 책임인거죠 그니까 내 노력이 동반이 돼야지 그 지능이 그 재능이 내가 이제 발휘가 되는거 그냥 난 재능 갖고 있어 난 키 큰 어 큰 키를 나는 갖고 태어났어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모델이 될 수 없는거고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다 남캠 뭐 이제 다 돈 벌 수 있는건 아닌거고 아 그 이후에 노력이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거죠 그쵸 저는 근데 재능이 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재능을 썩히는 없다고 결론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재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니까 예를 들면 노래 같은 경우는 저도 재능이라고 봐요 근데 그냥 단지 딱히 외모 이것만 가지고 재능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그냥 어 상품성에 관해서는 어 상품성이 있다 음 이게 근데 생각하기 다른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긴 한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전자적인 어떤 특성 키가 크게 태어나고 외모적인 어떤 그런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스펙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어디에다 대입을 하느냐가 달려있어요 회사원인데 스펙이 그런 스펙이 좋아요 그냥 월급쟁이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그 직업군에 있어서 크게 발의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BJ나 이렇게 남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 보고 재능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스펙이 좋은 사람이 뭔가 연기를 하거나 뭔가 노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그것만 잘하는 사람보다 더 유리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생긴 사람이 연기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결국에는 재능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메소드 연기를 하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연기파 연기파 배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논리적인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연기파 배우들이 결국에는 뭐 재능이 파고났는지 그 사람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읽어낸 산물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단지 그냥 외모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정적이다 음 그냥 단순히 제가 아까도 근데 이게 연기나 이런 쪽 예측 쪽에 있어서 뭔가 이게 어쨌건 삼풍선이란 게 있어야 돼요 가수도 그러고 남들의 눈에게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인데 같은 연기를 하는데 연기력이 좀 딸릴지라도 카메라빨이 잘 받는 그런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 좀 더 몰입력이 또 좀 더 몰입도가 더 높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리고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매일 아침 얼굴이 바뀌는 그 뷰티 인사이드인가 그 영화를 봐도 우리가 딱 보여요 잘생긴 배우들이 하는 그런 로맨스 연기가 좀 더 우리가 보기도 보기도 좋고 뭔가 더 상품성 있고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재능의 영역인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내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업군에 있어서 여기서는 굉장히 그 내 스펙이 잘 발휘가 돼요 그럼 그것이 재능인 거예요 사실은 아 네, 저는 배우를 잠시만요 저도 말씀드릴께요 배우를 예를 들으셨으니까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우로서 연기만 재능이고 외모가 재능이 아니라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뜨고 있는 배우들을 보면은 오로지 연기만으로 뜨고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단 한 명으로 외모가 수반되어야 뜨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연기파 배우라고 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나락같지만 곽도원이라던가 김윤석이라던가 유혜진이라던가 대부분 30대 후반대에서 황정맨도 마찬가지로 황정맨도 30대 초중반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물론 연기력도 재능이겠죠 감정 공감명력이 재능이겠죠 다만 외모가 재능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도 재능이에요 맞아요 외모 재능이 맞아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말장난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 말장난이야 벽선나님 그니까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될게 그니까 그 내가 연예계 연예계를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연예계에서는 외모랑 키가 재능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 맞아 맞아 내가 그 직업 특성상 내가 어 능력을 어 내 재주를 발휘하는데 유리하게 이제 그 적용되니까 근데 아까 코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원인데 내가 외모가 뭐 뛰어나고 키가 커 그거는 어 그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그 재능을 갖출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연예계 쪽 정리하면 이거요 가수한테는 성대가 재능이고 농구 선수한테는 키가 재능이고 UFC 선수한테는 리치가 재능이고 그렇죠 모델한테 키와 비율이 재능이듯이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재능으로 국한되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봐봐 연예계 쪽은 전부 재능이 맞는 게 처음에 박보검이나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이 처음에 신인시절 때 외모를 아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피부과도 다니고 외모에 관한 꾸준한 노력도 다 필요해요 외모는 내가 타고났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지 맞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재능으로 봐야죠 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철전 자기관리가 필요하죠 그럼요 그럼요 아니 관리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겠죠 재능 이제 그만 아니 그게 왜 노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재능을 내가 갖고 태어놨어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게 그 뭐냐 태어났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노력을 더하면은 내 자기관리를 하면은 더 그 남보다 더 뛰어나는 외모를 갖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격손다님은 계속 말장난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거 이게 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만 봐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 지금 봐봐요 솔직히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말장난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재능이랑 타고난 거랑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알겠지만 우리는 그걸 재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말이죠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맞습니다 정우성이 연기재능 타고났다고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말같이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시네요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하트맹으로 안 왔어 왜 안 왔어 정상인을 병신으로 몰아가니까 병신들이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코트님 코트님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한 게 네 자 재능의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한 능력을 아울러 이른다 근데 그런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그러면은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모가 능력이다 약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농구 쪽에서 예를 들어서 네네 키가 키가 굉장히 큰 선수가 야오밍 한번 예를 들어보죠 키가 존나 작은데 네 이제 공을 잘 튀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네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이 농구 실력에 대한 재능은 결국은 이런 스펙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손나님 소프트웨어가 재능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재능이죠 다만 하도 해도 재능이라는 얘기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키가 크다라고 해서 농구에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최대한 없는 거죠 농구에 재능이 있는 거는 농구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재능이에요 남들보다 슈팅 감각이라든지 아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싶은 때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서로 얘기할 때는 끊지 않는 걸로 할게요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키가 커요 어 야 너는 농구하는 데 있어서 키 작은 애들보다 유리하겠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능이라는 거는 어 야 키 작은 애든 키가 크든 애든 어 얘가 슛을 때렸는데 어 야 너는 슈팅 감각이라든지 혹은 바운딩하는 능력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야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잘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재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키 큰 사람한테 키 큰 사람한테 야 너 농구 선수한테 유리하겠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야 너 농구 선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농구실을 보지 않더라도 키 자체가 농구 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단어의 차이겠지만 결국에는 유리하겠다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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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60cm인 160cm인 사람보다 160cm인 사람보다 190cm인 사람이 득점력이 더 높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럼 재능이 아닌가요 그거는 재능이죠 아 뭐라고요 160cm인 사람보다 190cm인 사람이 농구 골대에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거를 단절히 노력을 아닌데 그건 뭐냐면 그거는 반대로 반대로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60cm인 사람보다 190cm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농구을 할 때 더 유리하잖아요 그니까 유리하다라는 거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재능이라고 재능이라고는 얘기 아 말장난하네 또 아 그니까 이게 벽손단님 그니까 그니까 그게 아니 저분들이 그랬어요 저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유리한 게 곧 재능이다 그니까 재능이 뭐예요 재능이 뭐예요 요새 재능이 유리한 게 재주와 능력이 재주와 능력 재주와 능력이라고 그렇죠 농구에서 키가 큰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아 자 자 우리가 재능이라 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재능이 으리 빨리 덩트준냐 빨리 덩트준냐 모델로 치자면 모델로 치자면 탈이나 런던이나 저건 무슨 죄죠? 아 저거는 이제 침대에서 여자친구를 조금 더 흥분을 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거죠 아... 조용히 좀... 아 화딱질을 나게 할 수 있는 재능인거겠죠 재능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부정을 하시면 안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재능을 내 갖고 태어난다라고 한들 부정은 제가 했던게 아닌데요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한들 모두 다 그 재능을 내가 극대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결국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거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까 사전적인 정의를 들고 왔을때도 사전적인 정의도 있는데 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했고 그 이후 얘기는 없어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맥락에 따라 타고난 소지를 뜻할때도 많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그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만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는거보다 요즘 우리가 이제 쓰일때 계속 이제 단어의 의미라든지 이런것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타고난 소지를 뜻할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님이 얘기하는 그 재능도 재능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능도 그 재능이란 얘기에요 결국은 말장난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외모로서의 재능을 얘기한다라고 했을때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할 수 있는게 되게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님들이 얘기하는거 예를 들어서 어 야 너가 얼굴이 이뻐 빵땡이가 커 뭐 통이 커 라고 했을때 그거를 가지고 여캠하는 데 있어서 야 너는 그거 재능이야 라고 얘기하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 그것만 가지고 재능이다라고 지칭하기에는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님들한테 벽손단님은 너무 스스로 거기에 갇혀 계신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해서 한게 인정좀 해라 인정좀 아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유리한것이 재능은 아니다 아 잠시라고 벽손단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델로 예를 들자면 진짜 굴지의 패션쇼에서 워킹이 안좋은데 키가 큰 모델은 있을순 있지만 작은데 워킹이 좋다고 모델을 쓸순 없다니까요 아 저기요 키가 큰데 모델이 모델이 워킹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런웨이에 내보내나요 보세요 런웨이에서 자빠지는거요 런웨이에서 자빠지는거요 자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빠진다고 너무나 너무나 큰 예시죠 보세요 모델로써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운님 자 피지컬 진짜 모델이에요 근데 워킹을 못하는데 런웨이에 나갔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수 있는지 애초에 그런사람은 꼴지도 않을뿐더러 예를들어서 프로게이머로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노력의 기반이니까 노력을 기반으로 가는 곳이니까 거기는 아무리 타고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날고기고 했다고 할지라도 팀워크도 마쳐야되고 하루에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롤 프로게이머들이니까 동체시력이 좀 더 좋고 동체시력이 좋고 동체시력이 좋고 뭔가 이런 마우스 클릭하는거 이런 반응이나 이런 반응성들이 굉장히 타고났어요 그리고 똑똑해서 지능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한타를 들어가야될지 언제 내가 빼야될지 이런거에 대한 어떤 게임 이해도가 좋아요 그걸 보고 재능이라고 하는거라구요 그런 재능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고난건데 그것도 타고난거라구요 벽관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네네네 물론 그런 굴치의 패션쇼에서는 워킹도 수반이 되겠죠 키도 있고 비율도 되는데 워킹까지 잘해야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워킹도 재능이라고요 워킹 재능은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워킹이 재능인 것만큼 키와 비율도 재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모르고 말씀드렸어요 워킹이 약간 부족한데 키와 비율이 잘 돼서 패션쇼에서만 모델이 있지만 워킹이 완벽한데 키가 160인데 연예에서는 모델이 없다니까요 노력만으로 재능을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어요 선적인 것만 가지고 재능이라고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선천적인 소질로 인한 재능이니까 방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대화의 큰 어떤 주제에요 핵심이 핵심 그쵸 재능이라는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이 타고난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제가 그러면은 그 DJ를 하는데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능이 맞죠 그거를 부정하는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말을 잘하는 것도 BJ로서 재능이 있고 그런건데 누가 노력만으로 BJ가 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죽어 나갔어요 BJ 인터넷 방송판에서 제가 방송을 13면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방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벽손단이 말씀하시는거는 좋은 타고난 피지컬 이거 운동선수가 아니라는거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체능 쪽은 그런 타고남도 좋은 몸매와 좋은 왓구와 네 이런 말빨도 좋고 어떤 어떤 사람들의 니즈라든지 이런것들 잘 파악해가지고 채팅창이랑 잘 소통하고 이런 능력 이런것도 전부 다 재능인거에요 그래서 제가 나홀림한테 말씀을 드렸던게 그거잖아요 네 님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야 사람들이랑 대화할거고 사람들이랑 소통할거면 이렇게 해야되 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님은 그거에 부합하게끔 하셔왔으니까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계신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좀 타고나야된다는거에요 내 말은 저는 그거는 재능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자 근데 자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게 재능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홀림이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다른 직종을 하고 있어요 님이 뭔가 배달을 하고 있다던가 예예 이거랑 관련없는 예예예 직종을 하고 있어요 예체능이랑 관련없는 재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잘못됐죠 아니 방금 벽선단님 지금 계속 말장난하시니까 아니죠 봐봐 내가 회사원이에요 근데 이런 나의 어빌리티들이 발휘가 될 수 없는 직종에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보고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나 회사원은 회사원을 내가 택했을 때 회사원에 대한 그런 재능이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님아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계속 아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이씨 아이씨 녹음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벽선단님의 재능은 고집이에요 고집 보세요 벽선단님 저 이것만 말씀드릴까요? 오지연씨가 개그맨 오지연씨 아시죠? 네 오지연씨가 오디션장 들어오자마자 아무 개그도 안했는데 심상하게 야 합격 너 합격 이랬단 말이에요 외모가 웃기게 생겼었잖아요 네네 그거 재능 아니에요? 개그맨으로서? 개그맨으로서의 재능? 좋은 재능이죠 엄청난 재능이죠 좋은 재능이죠 아아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벽선단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재석은 웃기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기반을 해서 그렇게 목론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오지연 노령론은 안형님 그거는 아까 똑같으니까 반복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아까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피지콜에 좋은 사람인데 운동을 한다고 회사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아 너 재능을 썩히고 있느라고 하지 재능이 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재능이 썩히고 있다고 하지 음 그치 그니까 그런거야 그니까 계속 벽선단님은 계속 그동안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만 국한돼갖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거야 아 근데 반박만 하고 반대만 외치는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겠고 어? 재능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재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그 방향에 있어서 뭔 말인지 알겠다고 자꾸 내 생각을 계속 아 근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그냥 나만 그냥 똑같은 이만 이해하는데 너무 녹음기를 계속 돌리시니까 음 계속 녹음기 돌리시니까 가끔씩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신념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단님은 고집의 재능이 있으시네요 어 그쵸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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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녹음기에 대한 재능이 있으시네요 음 이거는 녹음기가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받아들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 넘어가고 에 돈을 쉽게 번다 돈을 좀 이렇게 어렵게 번다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끝났나요? 아니 BJ는 쉽게 버는게 아니죠 어떻게 쉽게 버겠습니까 쉽게 버는지가 어디있어요 세상에 저는 쉽게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BJ 콧대님을 쉽게 버시죠 콧대님을 쉽게 버는게 맞아요 저는 산증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얼마전에 아는형님에서 조금 약간 외람된 말씀일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아는형님이라는 그 예능프로그램에 태희님이 나오셨어요 가수 태희님 아시죠 그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솔직히 연예인 개꿀 빠는거 맞다고 근데 저도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꿀 빤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60억 있으시고 건물 있으시고 장난치지 마시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밖에 외출하고 우린 집에서 이렇게 일하지만 이런 날씨의 영향도 받고 사람이 진짜 일하기 싫은 날도 있고 해도 어쨌건 뭐 어렵게 번다 뭐 이런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BJ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쉽게 버는거는 팩트인거 같아요 근데 아 저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천나울링 여러분께서 지금 쉽게 번다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을 그만두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실수를 저질러서 그만두게 됐을 때 감내해야 되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도덕적인 잣대가 일반인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시죠 그렇죠 더 유료하기 때문에 그게 노동의 강도 자체는 쉬울 수 있겠으나 네 그만큼 감내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번다라고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근데 말씀 맞아요 솔직히 진짜 맞는 말씀이고 이 직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근데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누칼협이라고 누가 칼 들고 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르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나락간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 지금 공예성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예 솔직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실수 안 저지르고 진짜 자기관리 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방송하면서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꼭 빗대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거죠 저는 인간적으로 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후진 사람이지 그런 것들이 다 뛰어나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직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을 쉽게 버는 직업이 맞는 거죠 저 반박하겠습니다 저 반박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코트님은 돈을 존나 어렵게 번다고 생각해서 쉽게 버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그냐면은 다른 네 맞아요 아니 왜그냐면은 왜그냐면은 아니 애초에 일단은 코트님도 학구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기 없고 뭔가 없었어요 내가 없었어요 아니 진짜 이거 그것만 아니라 내가 내가 전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완전 레드오션이잖아요 나쁜 새끼 네 근데 블루오션이었어요 내가 했을 때는 첫날에만 그냥 진짜 존나잼에다가 멘트도 안 치고 그냥 노래만 불러 제끼는데 몇 시간 동안 그걸 48명이 보다가 다음날 168명 240명 400명 600명 점점점점 늘어갔어요 제 고정 숫자가 애초에 인천나울림께서는 방송 전부터 팬카페가 있으셨는데 아니 이거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인천나울림 그러면은 이제 레드오션이 된 상태를 님은 이제 블루오션 때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레드오션이 된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네 BJ를 감히 할 수 있는가 라고 저는 물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BJ보다는 제 재능을 살려서 저는 유튜버로 데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은 시작은 좀 미비했을지라도 꾸준하게 잘 끌고 갔었다고 했더라면은 유튜버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것도 성실하고 영상 컨텐츠 끌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쉽게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바닥이 유튜버를 내가 크리에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가장 부러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스물 네 시간이잖아요 하루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모두 다 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물 네 시간 중에 네 시간만 촬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시간만 촬영을 하고 나머지 스물 시간은 내 온전히 나에 대한 시간이에요 근데 한 달에 버는 돈이 1억 2천 1억 4천 이렇게 달마다 벌어제끼어요 1년이면 이게 2억 뭐 저 뭐야 14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도 부럽죠 세금 뗄 거 다 떼고 뭐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돈이 다 1년에 한 8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에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래서 나는 야 저렇게 사는게 진짜 좋겠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여요 생방송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노출시켜서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야 되고 민심이 안 좋을 때 민심도 잡아야 되고 굉장히 머리 수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하다보면 진짜 개병신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채팅창에 진짜 뭘 갖지도 않은 개 또라이 거지같은 새끼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험담하고 폄하하고 이런 있는데 저는 이미 그거에 있어서는 그냥 아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아예 그냥 거기에 있어서는 진짜 뭐 했다 그러죠 득도했다 대권했다 대권했다 통달 통달 그런 쪽에는 아예 통달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방금하신 말씀 자체가 코트님께서 돈을 어렵게 받는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너무 좀 극과 극이겠지만 택배 상하차 봐봐요 BJ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하기 힘든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몸뚱이 성하고 뭐 내가 스펙이나 이런 것들 잘 보지 않는 그런 직군 뭐가 있을까요?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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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차 뭐 공장에서 라인 돌리는 이런 정말 이런 일들이죠 고된 어떤 반복된 그런 노동이죠 이렇게 해서 나는 집에서 앉아서 여름에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즐겁게 해주는데 있어서 버는 돈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뭐 200을 벌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은 떼왕볕에서 진짜 힘들게 빡세게 그냥 상하차 하고 진짜 온몸에 근육통을 안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루 딱 빡세게 이래가지고 12만원을 벌어가요 이걸 봤을 때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르죠 분야는 다르지만 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쉽게 번다라는 것은 제가 뭐 진짜 잘 보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이건 진짜 팩트가 맞아요 힘든 일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노가다 현장에서 막 미용실 갖다 때려 부수라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암마 갖다 그냥 막 미용실 때려 부수면서 벽에 튀는 타일 막 이렇게 긁혀가면서 예? 실기스나고 막 팔에 이렇게 막 조그만 상처나가지고 막 피나고 곰구 막 이러면서 먼지 존나 마시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니까는 나 때는 그 6만원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때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쉬운게 아닌 기회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반박 드릴게요 인천너원님께서 지금 어느정도 성장 안정과도 지금 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직업군에 있어서도 12년 이상 한다는 거는 어느정도 그 직업에 있어서 확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확신이 있고 안정과도 달리고 계신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걸로 보자면 네 너무 고대나 들리는 시간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BJ 같은 경우는 지금 코트님 말고요 당장 시작하면 그냥 A라는 사람이 있다면 네 시작한다고 해도 그 수익이 보장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재능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재능 얘기를 하고 싶은게 능력 없고 무능력한 그냥 병신 방구석 백수하던 새끼가 나도 방송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병신같은 인생을 성공의 발판 삼아서 인터넷 방송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성공과도를 달리고 싶어서 잘나가는 BJ들 거기다 자기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아 나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대가리 갖다 들이미니까 이 개병신들이 잘 안되고 실패하고 그런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안되니까 토크 능력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방구석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할 줄 아는 건 그냥 롤이지 롤이죠 입국닫 하면서 그냥 지 혼자서 그냥 미니언 때려쳐 잡고 있는데 그거 누가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한 감이 없는 새끼들이 BJ들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BJ가 이제 뭐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다 모든 직업군이 다 그런거 같아요 저는 단순노동말고 근데 BJ는 뭡니까 누가 됐건 아무나 할 수 있다 누가 다 뭡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어떤 스펙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BJ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맞네 맞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재능이 타고났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천나얼님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아 나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라는 그 어떤 그런 어떤 믿음보다 그런 확신보다 어? 그냥 나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시작은 그랬어요 어 보는 통찰력도 뛰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크라는 그 이제 그 어 화술에 대한 부분도 뛰어났던 거야 근데 이미 재능렬이라는 얘기가 끝났는데 다시 뭐 죽은 자식 불할 만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다시 주제는 이제 돈을 쉽게 버는 직업이니까 저는 당연히 돈 쉽게 번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쉽게 벌죠 BJ들 근데 아무나 BJ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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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으로 막 십몇만 개 이십몇만 개 이거 현금으로 환산하면 천만 원이 넘어요 이거를 근데 연예인이랑 크게 지금 많이 허물이 무너져 있잖아요 유튜버라고 할지라도 연예인이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영상 찍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연예인들도 이제 TV 쪽 매체보다는 인터넷 쪽 유튜버 이쪽이랑 해가지고 영화도 홍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과 어떤 크리에이터와 BJ들 간의 어떤 그런 허물이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예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철나올님 쉽게 버는 거예요 인철나올님 아프리카 하고 계셔서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로 BJ로서 만들어진 아이디 자체마다 제가 몇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솔직히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그 어떤 작년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방송을 쉬었었어요 7개월 정도 그러면서 거리가 없다 보니까 부업으로 한번 배달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배달을 한 3일 정도 해본 적 있어요 예 하다가 누가 알아봐가지고 제가 때려쳤거든요 예 못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자도 쿵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무장을 했는데도 힘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마인부인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일동안 배달을 해보니까 존나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이미 코트님께서 BJ로서 어떤 수익이 있었는데 그걸 하기엔 힘든거지 그쵸 아무래도 벌맛을 봤는데 쉽게 나에게 있어서 쉬운 길은 BJ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럼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BJ로서 그쵸 요즘 대능의 영역인건 팩트에요 근데 이제 정말 단순 노동으로 한다면 개나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동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거 사회가 그런거죠 뭐 배달하셨어요? 예? 뭐 배달하셨어요? 아 저 뭐 그냥 이거저거 배달 대행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킨도 배달하고 뭐 커피도 배달하고 그냥 겨울에 손 호호 불면서 딸배훈이었어요 흐흐흐 예 흐흐흐흐 근데 인천하우님 그 제 생각에는 그 재능이 조금 타고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그 돈을 좀 벌 줄 알아야 좀 직업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쉽게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님의 케이스만 말하는거는 저는 약간 예시가 좀 잘못된거 같아요 왜냐면 님이 어느정도 성공을 한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쨌든 근데 전업 유튜브로서 뭔가 하고싶어 하는데 네 자기의 재능찾기 자체가 예체능처럼 말이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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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나지 않으면 그게 거기 안에서 살아남기가 좀 빡센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직업 일반적인 직업 같은 경우는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정도 먹고살 수 있는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어떤 어떤 확실한 수익은 있다 그렇죠 근데 BJ는 진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그 그 아예 수익이 빵원일 수도 있고 하루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을 자신이 어떻게 두느냐 해요 1년동안 꼬라박는 인간도 있고 6개월만 해보고 접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진짜 여기다가 그냥 영혼을 불태워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재밌게 해주는게 나 너무 좋으니까 나 약간 관종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3개월동안 열심히 꼬라박았다가 뭐 접는 사람도 있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쉽지가 않구나 막상 해보니까 힘들구나 그건 다 경험인 것이죠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인식이 좋아졌던 건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시선이 아 우리 우리 아빠 뭐 직장인이셔 회사다니 중소기업 다니면서 하는거와 비교해서 우리 아빠 뭐하셔? 우리 아빠 아프리카 BJ 하셔 이거는 굉장히 근데 봐봐요 근데 봐봐요 회사원이 되려면 우리가 조소기업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그냥 뭐 한 세후 한 달마다 한 300 정도 벌어가는 그런 회사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스펙을 쌓아야 해요 BJ는 아무런 스펙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자격이 필요 없잖아요 돈을 잘 벌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 없이 개나 순화할 수 있는게 BJ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BJ가 훨씬 쉬운 직업이죠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연한거 아니겠어요 개나 순화하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센거는 팩트죠 맞죠? 맞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창출할 줄 알아요 그게 재화 창출인데 나한테 고도의 집중과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내가 갖춘 사람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얘기였던 것 같고 오늘 토크온 하면서도 느낀거는 방구석에서 얘기를 하도 대화를 못해봐갖고 이제 토크온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했던 얘기 녹음기를 너무 많이 돌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건데 이런 불특정 다수들과 나누는 그래도 대화가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되게 좀 그래도 건설적이었던 대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님들 이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 낭비야 그렇지 않아요? 방송.. 방송할까요? 아니 방송... 아이 그만 좀 해라 아이 재능력 있게 나 나갈래 나 나갈래 개새끼가 마지막 방 하나만 더 가자 간만에 그냥 토크온 뭐 저 스페셜로다가 하고 어때요? 네 근데 우리가 토크온에 대해서 너무 좀 안좋게 생각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 뭔가 사람이 원래 내가 들어갔던 시간이 막 4시 5시 이럴 때라서 그때마다 매번 실패했거든요 약발방이 예 너무 어둡고 진짜 음침한 놈들만 있었다라는 거는 그런 놈들이 즐비한 시간에 내가 토크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시간대가 좀 안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조금 이른 시간에 오늘 토크온을 첫 컨텐츠로 했거든요 그냥 오늘 예 그 부분이고 미래랑 확실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그걸로 이제 자살이랑 해서 연관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이 그 혼란한 상황이 있죠 어 저희가 저희가 비교해야 될 거는 당장 그 실제 수능 보는 것과 롤게임 내에서 그 두 가지만 보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근데 아니요? 네 아 제가 인텔라와인 전화를 제가 먼저 좀 말씀해 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해 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해 볼게요 제가 먼저 말 좀 해 볼게요 아 괴물.. 아 괴물님은 조금 아 제가 이제 뉴페이스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뭐 실컷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롤 프로게이머 그리고 이제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직업군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자 들어간 직업이거든요 의사 검사죠 예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명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갈 수 있는 직업이 이제 의사 검사 판사 이쪽인 거 같아요 사법고시라든지 굉장히 공부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죠 오랜 싸움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되고 판사되고 검사되는 것보다 롤 프로게이머로서 성공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에는 어떤 그 되는 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팀원들과 함께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좀 재능이 높은 그런 프로게이머 선수들도 팀원끼리 하루의 연습량이 지금 열몇 시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계속 그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저는 롤 프로게이머가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인천나월님에 대한 반박하고 그 다음에 영원님이 아까 자사의 그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도 좀 해볼게요 제가 인천나월님 말씀하신 건 일단 대기가 빡세다 경쟁률이 피어라다 하셨는데 그건 일단 지능의 척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률만 따지자면 애초에 연예인도 경쟁률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도 훨씬 더 어렵죠 경쟁률은 연예인 수십만 대 1인데 연예인은 지능에 척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영원님이 자살 얘기하셨는데 수능에서 자살하는 애들도 수능 1등급 만난 애들도 자살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지능이 뭐 그게 척도가 된다고 해서 뭐 어려워서 지능이 딸려서 자살하는 그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좀 주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괴물님 그 대화에 맥락이나 흐름을 전혀 못 짚으시는 것 같아요 나만 느끼나요? 왜요? 인천나월님 이해를 못하신 거지 그럼 인천나월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시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님 말에 그냥 저기 저 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님한테 님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아 일단 인천나월님 먼저 들어볼게요 맥락을 흐름을 못 잡는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요? 님이 이해를 못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님이 말한 거 논리가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지능의 척도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님 논리는 경쟁률을 말한 거잖아요 되게 어렵다 되게 빡세다 그렇든 그것보다는 뭐 아 성공이 아니라 지능의 척도는 무엇인가 누가 더 똑똑한가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님이 이해를 못해놓고서 아 논제를 제가 그럼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인천나월님 빠지시고 죄송합니다 코스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그러면 제가 그 지능의 척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아 님 말고 저 분 먼저 말하기로 했죠 인천나월님은 진짜 대화 이거 할 이게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가리 다 처해 희발새끼야 이 병실새끼야 아가리 쳐닫고 얘기해 이 개새끼야 그러면은 희발련아 내가 모르시는 것처럼 예 화는 내지 마시고요 진정하시고 예 아 저도 말해봐야 될까요? 무더구더 아 잠깐만요 코스 말하기로 했어요 무더기도 말하고 싶은데 그만하세요 이게 괴물님 좀 있다가 경신들 다 나오고 나면 저랑 대화를 하고요 내가 사과했으면 대화 나가시고 대화하세요 우리 영어댁이님 예 말씀하세요 괴물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자살에 대한 그 전분의 전분과의 대화를 끝까지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거를 말씀하셨 아 그러니까 저는 자살 이야기할 때 들어와가지고 예 그 처음부터 들으셨으면은 뭐 혼란 관련해서 얘기를 하길래 아 님의 논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이어야 돼요 네 좀 해봤는데요 해보셨어요? 네 그 이과를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유연가요? 아 그냥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롤에서 생기는 뭐 여러가지 조금 더 인설라울릭에서 말씀해주신 뭐 무빙이나 뭐 룬이나 뭐 스킬 샷이나 뭐 여러가지 상황들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조금 낮다 네 수준이 조금 낮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을 경우로 들게요 수학에서 이과가 조금 이제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수리 가형에서 21번, 30번 같은 경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아예 아예 네 그러세요? 수리 과정이 여러가지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귀를 잃는 병실도 있어요 아니 그냥 계속 말씀하고 이거 말 못하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니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님이 재밌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얘기하다가 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가 뭡니까 대체 아 저 새끼 존나 말맞네 진짜 무더기가 말해도 될까 무더기가 말하고 싶은데 뭔 말이야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그럼 님들아 제대로 들었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면 이게 알았으니까 그걸 얼마나 얘기하냐고 이 미친년 새끼야 요지가 새끼네 저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도의 문제 대화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하진 않지만 그래서 30초 내지 1분 30초 내지 그 안에서 끊어줘야지 알았어 얘기해봐 시작 phon 아님 얘기를 좀 이상하게 쯔우웅 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영업되기 님 아니 대화를 계속 하고는 이해를 못해서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이해가 뭔데요 뭐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어요? 수능에서 수학에서의 아... 사실 이게 사람 얘기 아니다 코토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 이제 조롱한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요 빨리 고난도의 문제를 풀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롤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가지 상황 좀 저차원적인 상황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좀 전에 그 국어 있죠? 최근에 국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미트 수준까지 거기에서도 지금 지능의 문제가 좀 이제 나오거든요 아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롤보다 공부가 지능이 더 좋아야 된다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 졸아버렸네 좀 이제 무더기 개발해도 될까요? 네 무더기 말씀해주세요 네 롤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손가락이 늙어서 느려지면은 잘 못해요 근데 공부는 제 주변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대학교 좋은데 가고 그래네도 롤 잘 못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거 보면은 지능의 척도는 롤보단 공부가 훨씬 맞죠 네 여기까지 능력이 맞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피지컬적인 부분은 롤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능이 아니라 피지컬적인 부분 지능은 확실히 공부 쪽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능이나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타고나야 되지 않나요? 저는 공부도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빡대가리로 나왔는데 그 빡대가리에 이 포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암기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타고난 암기력이 뛰어나고 타고난 이런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공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공감 못해요 전부 재능이에요 모든 직군 직업군에 있어서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재능이 아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진짜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진짜로 그럼 인천을 낳으려면 어떤 재능이 있으시죠? 저는 솔직히 외모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인정 예 근데 또 좀 이제 말을 좀 재밌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몰입이 되게끔 어떤 언변 언어 구사력? 이런 게 조금 있다 근데 똑똑한 그런 언어 구사력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좀 재밌게 즐기게 볼 수 있는 어떤 몰입도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타고났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광대 광대 능력치가 좀 있다 예 음 근데 만약에 결혼했을 때 자식도 광대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저는 자식의 의견을 전부 다 존중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식이 하고 싶은 거를 밀어줘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자식이 하는 것도 부모로서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자식새끼가 님처럼 방구석에서 그냥 토크온에서 그냥 탁상공론이나 처하는 개병신새끼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광대적인 능력이라도 있어가지고 재밌게 사람들 앞에서 웃음 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확실히 이게 논점을 흐리고 물을 타서 이제 이심공격을 하시는 게 아니 근데 님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님아 저도 시비 걸었지만 그래도 님이 아까 결혼도 결혼한다며 이러면서 제가 아 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저도 지킬 사람이 있는데 님이 먼저 그렇게 나오신 거는 팩트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저도 님 말할 때 고고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방송이니까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뭐야 이거 pic ㅠㅠ 찍Cs 확률연구방 음 확률연구방이라 아 어렵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어떤걸로 찾나요? 어떤 확률에 대한 연구방이에요? 죄송하지만 안녕하세요 문제를 드릴테니까 답변해주시면 돼요 이유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아 역시 피부 좀 쎈데 나 이거 못 버리는데 만포 기준 딜러 버튼 포지션 뭔 말이에요 저게 그리고 뭐 토토 얘기인가요? 토토 아니에요 수포트 게임 얘기 삼뱃 가능 예 건개 있어서 러닝 트와이스 고고 이거 토토 토토 언어 아니 토토 은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잼 넣으면 러닝 트와이스 해주는 게 예야 해주는 게 예야 뭐야 뭐야 재밌는 방인 줄 알았는데 토토에 대해서 그럼 확률을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인 아유님 네네네 연애한지 지금 여칭 있으세요? 아 네네네 저런 거 다 있겠어요? 아니 근데 저 괴물이 되어가니 자꾸 욕짓거리 하세요 제가 닌을 알거든요 아니 저를 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닌한테 슬픈 게 아니잖아요 광장님 네 시비건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쪽가요? 아 시비건지 마세요 개세이 아 하지 마세요 아 방갈리 부탁드립니다 저 새끼가 데리고 온 거라니깐요 저 이천하님 아 방갈리 거지같이 않네 진짜 아 거짓거리 진짜 거울 좀 봐라 아니 방을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방을 관리를 해주던가 하고 있었어 이 새끼야 니가 갑자기 곱살이 낀 거야 나흥님 닌이 해봐요 광장님 혹시 솔로 타격하고 싶습니까? 베이블이 되어가가 지금 자꾸 한 명 타겟 잡아가지고 욕하고 박물 흐리잖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그 타겟이 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겟이 닌이면 닌 바로 강퇴할 거잖아요 아니 코트님 생긴 게 왜 그래요? 저 X같이 생겼죠 사진 찍는 거 아니 X같이 생긴 건 맞는데 방장님이 방 관리 해주셔야지 안 하실 거예요? 방장님 우선 한번 탈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따끔하게 닌이 이방에 그 스탑 봐봐 관리자로서 관리자로서 좀 저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알았어요 나흥님 네네 저 여자 좀 만나고 싶어요 과장님 혹시 아미톡 아세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그 이 방을 판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들어오길 바래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님들 조언 들으려고 근데 솔직히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여자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제가 무슨 뭐 포주도 아니고 이 이놈이 여자 만나고 싶대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몇 살이신데요? 저 22살이요 군대 저녁 이번 9월에 했어요 22살? 네 아직 없네 키는 어떻게 키는? 키요? 171이요 음 여자 만나는데 그런 게 중요하나? 아 중요하죠 키요 키 71이요 키 줄라 작은 애들도 여자 잘 만나고 다니는데 잘생겼나 보지 잘생겼나 보지 아 제 인스타 드릴까요? 네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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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인스타 주세요 제 쪽지로 드릴게요 네 솔직히 가장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간다면은 무조건 인스타를 봐야 돼 그래서 와꾸 상태를 좀 보고 약간 그런 진단을 해야 돼 진단 와꾸 상태를 봐준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 제 쪽지 보냈어요 백종원 선생님 뭐 해준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가 맛집에 뭘 해준다고 그러죠? 뭘 해주긴 뭘 해줘 니 와꾸 상태나 파괴하라니까 아가리 처닥쳐 이 개병신 미친 쓰레기 시발 무게 막 미친 거짓 쓰레기 와 누구야 방장님이 방장님이 관리 안 하니까 이러되잖아 그리고 괴물을 데워봐 쟤 자꾸 시비 걷는데 어떡할 건데 내가 이렇게 호소하는데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네 방장은 아니 아닙니다 내리라니까 인쇼 영원님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그쵸 아니 근데 자꾸 욕하고 시비 걸고 하는데 왜 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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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낸는지 저 롤 정할게요 이제부터 시비 걸면 강태할게요 오케이 들었죠 괴물님 오케이 네 쪽지 아직 안 왔거든요 어 저 쪽지 보냈는데 세 번 다시 보냈게요 나한테 안 왔어요 그냥 인스타 공개하는 거 어때요? 공개요? 공개하는 순간 님 털립니다 로이존님 아니 솔직히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잖아 대상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들이 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죠 2400명이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사진을 봐야 저희도 평가식 뭐가 도움이 된다고 나이가 그 혹시 알아? 이 방송 보고 있는 어떤 여자가 님한테 관심이 쌓을지 인정? 그 코트님 네 코트님 맞죠? 네 쪽지 갔어요? 안 왔어요 어? 보냈는데 그 쪽지를 풀어요 이미 내 메시지를 항상 받지 않으면 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로이존님 남자 말고 아 여자 말고 남자도 혹시 가능한가요? 아 저 남자 싫어 네 왜 그래요 아 남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친구는 좋은데 아니 잠깐만 사용자 성인 인증하라는데 뭐야 이거 이거 이것만 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인스타그램을 쳐야 되나? 잠깐만 인스타그램 인싸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인스타그램 그쵸? 저는 안 합니다 아싸 새끼라서 어 사진이 있는데 최근에 군바리티 갓 벗어난 그런 느낌이 좀 아니 이거 놀리는 건 아니잖아 응 그냥 그냥 솔직히 말해서 흔 나 흔 나는데 흔 아 키보드 소리 듣기 싫어 이 병신같은 이 씹자식아 반사 배 죽여버리기 전에 채팅창 좀 채팅 좀 살살 쳐라 이 병신 청축년아 방장 개새끼야 그러면 제가 즐겨 쓰는 어플이 있는데 좀 추천해드릴까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네 키가 좀 애매하긴 하다 그쵸? 아 키 171이면 평균 아니에요? 아니지 평균 이하지 171이면 좀 저보다 그래도 크네요 그리고 솔직히 얼굴 제대로 나온 사진도 없는 거 보니까 왁구에 별로 자신이 없나보구만 항상 마스크 끼고 있네 마귀꾼 새끼야 아 이거 코로나 아니 코로나 지금 실외에서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사진들이 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그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은 왁구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없지만 좀 겉도는 느낌이야 재미가 없어 매력이 1도 없어 아 진짜요? 너의 매력은 무매력이야 무매력 아 ㅅ ㅅ됐다 아니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여자를 만나기를 바래 남자들도 다 경쟁한다고 자기 꾸미고 어? 무신사에서 그냥 옷 사다 입고 이런데 넌 지금 보니까 전혀 그냥 군발위에서 값 벗어난 그냥 흔하디 흔한 남자 중에 한 명이구만 이런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겠다고? 너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진짜요? 아 아니 혹시 대학교 다니세요? 아니요 저 일하는데 에이 울겠어요 공장 다니세요 그러면? 아 저 미용이에요 미용 어 미용이면 되게 여자가 접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남성 전용이 미용은 미용 나름이지 내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 여자들이 많이 있는 여초화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알파메일이 딱 눈에 띄는 법이지 저렇게 흔하디 흔한 172주짜리 어? 점마 저 짜리몽땅한 점마가 저기서 빨빨거리고 그냥 가위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빛 가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여자들이 봐주겠어 그렇게 그렇게 여자가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직업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들도 그 직업군에서 벗어났을 때 사회생활 할 때 남자들 엄청 꼬이지 왜 굳이 같은 직업군에 있는 점마를 고르겠냐고 이거는 여자랑 접점이 있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 일 안 할 때 더 괜찮은 남자들이 많거든 팩트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딱 일단 형님이 안 되는 게 세상에 못 승인 사람들도 예쁜 여자친구 있는 사람 많아요 어 그거 맞죠 그거 맞죠 그러니까 뭐 성격이 뭐 얼굴이 굳이 문제 안 되는 게 뭐 성격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고 성격으로 근데 봐봐요 님아 근데 솔직히 성격으로 밀고 나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격을 그 여자가 봐주는데 이 사람이 나의 내면을 봐주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음 여자 한 명의 여자를 잡아서 그 여자를 타겟으로 계속 공을 들여야 돼요 그거 존나 힘들어요 그거 내면 봐주기 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건 좀 그 겉에서만 이제 여자가 살고 싶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깨보는 거 바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한테 완전 맞춤형 그런 남자가 되어가지고 그 여자를 한번 진짜 진득하게 꼬셔봐라 네네네 아 근데 그거 힘들죠 왜냐면 네 로이조 전마도 봐봐요 미용군에 미용하는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마도 전마 나름대로 내 외모보다는 더 나은 여성을 만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여자가 왜 쟤를 만나요? 뭐 안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쵸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로이조는 그 매력을 키워야 돼 매력이 너무 없어 지금 얼굴을 많이 본다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성격 보세요 혹시? 여자한테 아니 근데 성격 보는 남자 성격 보는 남자 없죠 솔직히 말해서 에이 얼굴 보긴 보는데 그치 얼굴 보긴 보는데가 아니라 얼굴이 한 60에서 70%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봐봐요 나 여친 생겼다 하고 친구들한테 여자친구 사진 보여줬는데 존나 못생긴 똥녀가 있어 그러니까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싱글인 근데 싱글인 내 친구가 그 사진을 보더니 어 잘 사겨라 솔직히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일도 안 부럽다 그러죠 근데 존나 이쁜 여자친구를 보여줘요 내 여자친구야 봐봐 이렇게 둘이 찍은 사진 보여줬는데 존나 이쁜 여자랑 사겨요 와 와 개새끼 하면서 남자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음 코트님 근데 저 못생긴 여자는 안 만나봤어요 뚜벅이로 한평생을 살다가 주위사람이 차를 뽑았는데 개 썩차 무슨 97년도 막 진짜 97년도 20만 30만 키로 탄 정말 개 썩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 차 뽑았다 하고 보여주면은 부러워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부러울 것 같아요 비유를 든거죠 비유를 그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진짜 다행인거는 여자들이 봤을 때 외모보다도 매력을 중요시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여자를 공략을 해야겠죠 네 맞아요 예쁜 사람들이 은근히 매력있는 남도 좋아하는 경우 맞아요 개그맨들 개그맨들 다 이쁜 여자 만나죠 네네 맞아요 그니까 매력을 키워야 돼요 매력을 근데 내가 봤을 때 매력이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못생긴 것도 아니라고 매력이 없다고 애매하다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 주위에서 겉돌 수 밖에 없는 그런 남자가 되는 거죠 못생겨도요 약간 호감 호감적으로 못생긴 게 있고 귀엽게 못생긴 게 있고 혐오적으로 못생긴 게 있고 음침하게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인천나라리에 보셨을 때 약간 누구 닮았어요? 저분이 저분 솔직히 보니까 누구 닮았다고 얘기하기도 근데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맹맹하게 생겨서 맹 좀 맹꽁이야 맹맹해 맹맹해 그냥 맹맹하다 근데 저런 애가 키도 171이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아 좋됐다 진짜 어떡해요 근데 목소리가 좀 좋으셔가지고 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다행인 건 그래도 다행인 건 로이조 보니까 그건 있어 그 아기 같은 게 없어 보니까 아내의 증오심이나 어떤 그런 저 타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거 같아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듣고 싶어서 이런 방을 판 거 같아서 네 이런 얘기를 보통 했을 때 반박하면서 개 지랄 발강한 새끼들 있으면은 걔네들은 열등감의 산물인 거야 근데 보니까 로이조는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해도 아 좋겠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애야 그래서 이런 성격을 토대로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걸 매력으로 느껴주는 여자를 아 약간 순박한 컨셉으로 그렇지 그렇지 순박한 그런 느낌으로 오 거짓 없고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그런 느낌으로 메모 에 그 자신의 단점을 인정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격인 거예요 음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네? 이름을 왜 로이조세요? 로이조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해봐요 해봐 해봐 해봐요? 아유 또 부끄러운데 흠 잠시만요 연습 한 번만 할게요 흠 귀여운데 해볼게요 아 아 ㅅㅂ야마 미쳤어 뭐하는 거여 줄 거야 미친걸이야 여자도 있는 거 없는 줄 알아요? 아 아 유머감각은 아주 그냥 똥망이야 똥망 아 아 죄송해요 아 죽 됐는데 어떡해 아 여자도 앞에서 안 하죠 아니 아니 스물두 살이면 좋을 때고 하니까 토크온에서 괜히 그냥 간단적으로 평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아 참다 귀엽다 저도 스물두 살인데 좀 어 저도 스물두 살인데 토크온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이거는 가끔씩 해야 돼 밖을 나가세요 밖을 밖을 한 두 달째 안 나오고 있고요 수고하세요 방장님 수고하세요 방장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약발망 다시 살려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 그치 욕은 가끔씩 하는 거고 어떤 방 가려고 어떤 방이 좋아요 돈이 매력이고 능력이 외모다 귀신 털어놓은 방 아 지겨워 아 아 아 아 아